밑줄 그는 여자 비에 지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 비에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보라와 뚜앗뚜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욕심 없이 언제나 화내는 법 없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하루 새끼 현미밥에 된장과 나무를 조금 먹으며 모든 일에 이익을 따지지 않고 잘 보고 들어 깨달아 잊지 않고 소나무 숲속 그늘에 조금만 초가지붕 오둠하게 살며 동쪽에 병든 아이가 있으면 찾아가서 가누해주고 서쪽에 고달픈 어머니가 있으면 가서 대신 볕단을 져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무서워 말라고 위로하고 북쪽의 싸움과 소송이 있으면 쓸데없는 지신이 그만둬라 이르고 가뭄이 들면 눈물을 흘리고 추운 여름엔 허둥대며 걷고 누구한테나 바보라 불리고 칭찬도 듣지 말고 태도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